이게 또 체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우리 네이제이리씨의 댄스 영상이 있어요 뷰수를 보잖아요 원래 뷰수 근데 백만이 넘으면 와 뷰수가 백만이야? 백만이야?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천만 아니죠 일억 천만 뷰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일억 천뷰인가요? 일억? 일억이 넘었어요 일단 네 일억이 넘었어요 이게 월딧 월딧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? 일억 뷰는 진짜 이거 진짜 저도 그게 안무가 사실은 집에서 랜덤 플레이 하다 만든 거였거든요 안무가 너무 안 나와서 아 어떤 노래로 짜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랜덤 플레이에 나온 노래로 그냥 이렇게 집에서 프리스타일을 하다가 강아지랑 것도 신나게 이렇게 점프점프 하다가 만든 곡인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일억 뷰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세계에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겁을 해주시고 아이돌들 뮤직비디오 오픈했을 때 일억 뷰 일억 뷰 달성 어마어마한 기록 이건데 이분은 그냥 장난치다가 지금 일억 뷰가 된 거예요 지금 음 이야 와 아 안되 아 아